아 이거 손질해 오시네요? 손질하냐고 뺑이 쳤고 막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기럭인지 오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되게 빨갛다 되게 빨갛다 맛있나요? 맛있지? 일단 잡숴봐 이건 회로 먹고 오, 빨갛아 참치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내가 먼저 먹으면 되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맛일까? 먹어봐야 맛을 알아 먹어봐야 맛있어요 맛지긴 해 이게 원래 회를 먹는 거죠 어때? 더 깊다, 유리한 거 아니야?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다른 표현은 썼네 이거 육회 같은데요, 육회? 소고기 육회하고 똑같아 아, 진짜? 저는 무슨 뭐 이렇게 잡내 나면 냄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그런 게 전혀 없지 아, 그래요? 딱 육회 맛이네 소고기 육회 맛 소고기 육회하고 똑같아 맛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네 자, 조금 타이트한 느낌 오, 맛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진짜 소고기가 안 좋아 이건 원래 좀 모양식으로 그렇죠 모양식으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그죠? 맛있다? 맛있다, 괜찮아, 내가 맛 궁금하신 분 맛 궁금하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맛있는데 피디님 좀 문보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딴 데 거 줘야 돼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딱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다리가... 다리가 많이 출렸네 다리가 다 풀린 거 이게 광대니까 다 빠진 거야, 체력이 아, 눈물 나 물에도 들어가겠지 이제 근육통이 오죠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다리가... 다리가 많이 풀렸네 이거 빨리 맛 봐봐요, 진짜 아, 진짜 맛있다니까 한 번 먹어봐봐 진짜 초장이든 양념장이든 괜찮아요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어머머머머 어때, 어때, 어때? 맛없구나 오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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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저렇게 풀렸어? 뭐야, 내일 나올 수 있겠어? 미안해요 뭐, 뭐... 뭐...